퉤 꼬니야 빼자코 왔다 갔다거려 응? 신카드 제이름 비밀 너무 좋네 왜이래 꼬니 아구 기지개 빌려다가 또 엄마한테 오고 왜? 꼬니 또 왔어 또 우리 꼬니가 지금 계속 왔다 갔다거리고 있다 응? 오빠야가 아주 가지 않네 우리 꼬니가 싱크드 주위를 헛슬렁헛슬렁거리는 이유는 꼬나 꼬니 꼬니 헤헤 엄마 언제 고기 반찬 줄거에요? 아구구구 떠나지 못해 떠나지 못해 짜잔 꼬나 고기 반찬에서 밥 먹을거야 소안 조금만 기다려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지? 아구구구구구구구 기다리는 시간 너무 지루해 기지개도 키고 오후 방글방글 방글방글방글방글 어후 꼬나 꼬니 꼬니 심각해? 우리 꼬니 엄마한테 와요 엄마한테 와 오늘 잘 저런가 슝슝 꼬니 꼬니 맛있게 얌얌얌 꼬기반장